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도지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용도지구도 매년 함재식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 제32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겁니다. 제31회 시험에서는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 산업유통개발증주의 의의가 나왔는데 너무 쉽게 하급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약간만 신경 쓰면 본 시험장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그럼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용도지구. 이게 바로 작년에도 나왔고 또 올해도 나왔고요. 2021년도에도 또 한 번에 나옵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용도지구와 바로 토지용 목적을 가지고 토지용의 규제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합니다.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할 때 1차적 규제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전 국토를 생각해 보면 바로 대한민국 남쪽 땅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걸 변형해서 이렇게 국토로 합시다. 이 국토랑선 토지용을 하게 될 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용도지역이라 하죠. 이 용도지역의 지정 가지고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위에다 중첩해서 조그마하게 용도지구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 지정해가지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용의 제한을 강화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완화 적용해서 특수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용도지구에서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토지용의 제한이라든가 건축물 용도 제한이라든가 검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바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때 누가 지정하느냐 용도지구를 증할 때에도 전국토에 걸쳐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국토총괄 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당연히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토는 17개의 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도사도 자기 시도 내에다 지정을 할 수 있죠. 이 시도사라고 하는 것 뜻은 이런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특별시장 하면 서울을 의미해요. 서울특별시장. 대한민국 서울은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광역시장. 광역시장은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여섯 명. 여섯 명이 누구누굽니까?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주광역시장. 여섯 명 있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사가 계시죠. 특별자치도사. 특별자치도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주지사님이죠. 제주특별자치도사. 그다음에 도사가 있죠. 이 돌사는 몇 명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8도로 구성되어 있다. 들어보셨죠. 8도. 그래서 8명이 계셔요. 8도니까. 그래. 강원도. 충청. 충청 남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여기 두 명, 두 명, 두 명. 여섯 명이죠. 여섯 명. 그다음에 강원도지사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서 이네들을 8도도지사합니다. 그래. 이네들. 약자로 시도사하죠. 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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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할 때 도지사, 도지사. 이걸 약자로 시도사하는데 이네들. 자기체겠다. 0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은 누구로 말하냐. 이 대도시장은 탈도대 시가 있죠. 군이 있잖아요. 그때 이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그 대도시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랍니다. 대도시장에 해당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라남도에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하나 있네요. 전주시장. 전주시장은 65만 원 시장이니까 대도시장인데요. 그다음에 바로 저 경상남도에는 창원시가 있어요. 창원시는 104만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도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장이죠.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병돼서 104만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 김해시도 50만 이상이니까 김해시장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5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장도 대도시장이고요. 충청북도로 가면 바로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계시죠. 청주시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합병돼서 지금 85만, 84만 정도 되니까 대도시장입니다. 청청남도에는 바로 천안시장 계세요. 천안시장은 65만 원 시장입니다. 대도시장이죠. 그다음에 강원도는 없어요. 대도시가. 그다음에 경기도는 많습니다. 수원시장 있죠. 수원시장은 110여만 명 대역 허가. 110여만 명. 그래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남시장도 대도시장이에요. 고향시장도 대도시장이에요. 여기에 고향시도 인구가 많아요. 한 5, 6만 대역. 성남시도 상당해요. 이렇게 156만. 용인시장도 대도시장입니다. 여기도 한 몇만 대역. 그 다음에 바로 저 안산시장. 그 다음에 남양주시장. 얘네들이 대도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규정을 개정해서 여기 대도시장이지만 또 대도시지만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이상인 도시. 여기에 수원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 고향시장, 창원시장 있죠. 이런 시장들은 좀 배려를 하고 그 지역을 배려해서 운영하자 해서 특례시 이렇게 용어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 팔도되어 있는 시 중에서 100만 이상인 시가 있다. 그런 시를 말한다. 대도시란 말 대신에 이제 또 특례시, 특례시장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개정되면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그렇다는 것. 법의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재 이 용도주를 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무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할 수 있어요. 이네들이 지정을 하게 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할 때에는 그 종류가 몇 개로 지정이 되어지는가 총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은 9개가 있습니다. 그래, 용도, 지구 종류가 9개 있다. 9개 있습니다.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겠는데 거기 보시면 바로 경관주가 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주가 있죠. 방제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락주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발징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가 있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가 있죠. 이렇게 이걸 묶어서 용도주구를 한다. 이러한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 위에 중첩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의 토지용, 건축용도, 건폐용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의 제한을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하여서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증진한 것이 용도주구로서 무슨 계기로 결정해서 지정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누가 지하는가 국토교통부장함,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정할까요? 목적을 가지고 지정할까요?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겠죠. 그걸 지정 먹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관주구는 지정을 하게 될 때 아무 데다 증하지 않겠죠. 나름대로 그 경관을 보호하고 그대로 보호하고 잘 형성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다 증하겠죠. 그래서 이 경관주구는 그런 것에다 증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주구는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높이의 최고야, 이 선을 넘어서는 더 높게 지지 말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안도를 규제하게 해서 지정시 고도주구입니다. 그래, 최고안도, 방화주구는 이걸 약적으로 방화라고 합니다. 화재 위험의 예방이 있잖아요. 너무 길죠. 이걸 약적으로 방화, 알았어요. 방화, 방화가 뭐냐 하면 화재 위험의 예방, 이걸 약적으로 방화라 합니다. 그래,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을 방화주구하죠. 그래서 이 방화주구를 이렇게 증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각각의 대지 소주자들이 자기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때는 화재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이 건축물의 예벽과 지옥, 구조부와 지붕은 화재가 발생할 때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걸 뇌화 구조라 하는데요. 뇌화 구조로 건축도로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화재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증하게 되는 것을 방화주구라고 하고요. 방재주구라고 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재해의 예방, 재해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산사태, 지방 붕괴, 풍수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재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사태, 지방 붕괴, 풍수해, 바람풍, 물수, 이런 피해 등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증거시 방재주구인데요. 이 재해 예방을 약적으로 방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재. 이렇게 재해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증거시 방재주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호주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보호하자는 것이죠. 중요시설물, 공항이라든지 항마, 공용시설 같은 것, 이런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든가 문화재를 보호, 보존한다는 말이죠. 그래, 그러한 것들 필요가 있다면 지저하여야 하는 것이 보호주구입니다. 취락주는 이 불악을, 시골 불악이 있지 않아요? 이 시골 불악을 취락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취락이라고 하는 불악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고 이 취락주를 지정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해서 그 동네에 지임떠로도 좀 만들어주고 건축물 개량할 때, 주택 개량할 때 좀 지원도 해주고 상하수도 좀 잘 정비해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좀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이 취락주구예요. 이 취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이 취락주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섯 곳에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섯 곳에만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여섯 곳이 뭔데? 이걸 물어보면 바로 여러분은 약조로 녹, 관, 농, 자, 개, 도 해서 기억을 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 관, 농, 자 아시겠죠? 녹, 관, 농, 자, 개, 도 이렇게 녹지적, 그 다음에 관리적 여기 보시면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세분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관리적 있고 농림적 자산 보존이 있는데 이 취락주구라고 하는 것은 녹적 안에 관리적, 농림적, 자산 보존자 안에 이런 취락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구여 개발 제한구로 딱 묶어놓은 곳에 불확이 포함되어 있다 그때는 거기다 또 취락 정비해 주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 제한구여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업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역시 취락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총 6곳에만 지정할 수 있지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이 아니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락주구는 시험꾼으로서 중요하니까 관심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취락주구는 시험에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 나왔고 그 이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2021년도에도 또 시험에 등장할 것이 예상되니까 취락주는 좀 관심께 받으셔야 돼요. 이왕에 본짐에 취락주구라고 하는 것 바로 녹지, 관리, 농림, 잔환경, 보호전제였다 지정하게 되면 이걸 자연부락했다 지정했다 해서 자연취락주구 합니다. 개발장국에게 불하겠다 지정했다 그러면 나홀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쪽 취락주구로 하면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원해 주겠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집단취락주구예요. 그래서 개발장국에게 칠학주를 지정하게 되면 그 명칭은 집단취락주를 합니다. 도시장국에게도 지정을 하게 될 때 이건 도시공헌 및 녹지관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데 여기다가 취락주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연취락주구가 됩니다만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개발장국에 따라 지정하는 취락주구가 뭐냐 하면 집단취락주구다 이런 거 시험에 한 번 기출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취락주구 자연취락주구는 어디다 지정하게 되느냐 녹지관리농림재람보전제 이거 약속으로 녹간농자 녹간농자 안에 취락을 정비해 나갈 때에 지정하는 것을 자연취락주구를 한다. 이 자연취락주구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유한한 법률 시형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올해 30일의 시험에서 함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 자연 불악, 시골의 녹지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자에게 있는 불악을 우리는 쉽게 자연 불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연 불악이다 지정한다 해서 용도주구를 자연취락주구라 하고 이 자연취락주구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그런 건축물의 유형은 종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유한한 법률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데 4층야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4층야. 4층야니까 바로 아파트라는 것은 건축을 절대 못합니다. 자연취락주구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라는 것은 뜻이 그래요. 뜻이 주택으로 쓰이는 이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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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쓰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5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란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시 아파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계층 이상인 공동택이다? 5계층. 아시겠죠? 5계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라는데 그러면 이 녹지, 관리, 농림, 자량형, 보호전지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주구는 아까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몇 층야밖에 못 진다? 4층이야. 4층야밖에 못 지는 자연취락주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자연취락주구에다가 이 자연취락주를 지정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그 땅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는 건축물 중에는 도축장은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도축장. 소 잡는 도축장. 돼지 잡는 도축장. 돼지 잡는 도축장. 닭 잡는 도축장. 이런 자연취락주구에 있는 땅은 바로 도축장 건축은 가능합니다. 도축장 건축 가능해요. 그런데 동물 전용 화장시설 동물 전용 화장시설은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올해 한 문제에 출제했던 것입니다. 바로 동물 전용 장례시설 장례시설 같은 거 그리고 화장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기다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묘지에 관련해서라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 건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취락주구 자연취락주구하고 집단취락주가 있다. 이 취락주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이 뭐냐 하면 취자집 자연취락주구하고 집단취락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징주구 올해 2020년도 제31회 시험이 10월 31일 토요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용도 지급 파트에서 함재를 내게 되는 바 이게 시험이 나와있어요. 개발징주구 개발징주구는 그 장소 이렇게 개발징주를 지정하게 됐다. 그럼 말로 지하느냐. 지점 목적은 개발하자에서 지정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그 지역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해서 지정하는데 그 지정할 때에 주택을 개발을 집중으로 허용하고 싶다. 그때는 용어를 주거개발징주구 이렇게 하고 공장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류센터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산업유통 개발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개발과 정비통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관광호텔이라든가 휴양설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관광휴양 개발 중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한 것을 복합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묶어서 개발하고자 지정할 때는 복합개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언급했던 주거기능이니 상업기능이니 공업기능이니 물유통기능이니 관광휴양기능이니 이런 기능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특정 개발 진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진흥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가위로 이름을 세 분에서 정해요. 관을 세 나눕니다. 이것을 세 분이라고 하는데 정비는 언급했다시피 주거개발진흥국 산업 유통 개발진흥국 관광 휴양개발진흥국 복합 개발진흥국 특정 개발진흥국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했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개 주 산 감 폭 특 그러는데 올해는 2020년도 30일의 시험에서는 이게 함께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산업유통 개발진흥국 산업유통 개발진흥국 이 지정의 뜻을 딱 써놓고 야, 이게 뭐야? 라고 출제했던 것입니다. 답은 산업유통 개발진흥국 이 산업유통 개발진흥국 공업기능이라든가 물류유통기능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구적 그대로 써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올해 한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이건 최하급이에요. 최하급 그래서 아주 쉽게 나왔죠.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이 파트에서 우리는 이런 개발진흥국의 종류 이름을 좀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관추구 이 경관추구는 다시 세 가로 일단 세분할 수 있어요. 이 경관추구는 자연경관추구 시가지경관추구 특화경관추구 이렇게 세 가로 세분증할 수 있어요. 이건 작년에 나왔던 것이죠. 경관추구는 세 가지 명칭으로 세분증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명칭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출제했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좀 명칭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고도주구는 절대 세분이 안 돼요. 과거에는 최저고도주구 그리고 최고고도주구 이렇게 두 가지 세분증했던 것을 법 개정통에서 없으셔버렸습니다. 방아주도 세분 안 돼요. 방제구는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자연 방제주구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주구 그런데 작년도 시험에서는 방제구는 자연 방제주구 시가지 방제주구 특화 방제주구 세 가지로 세분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틀린 거죠. 두 개밖에 없어요. 보호주구도 잘 나오는데요. 보호주는 세 가지로 세분증합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 중요시섬을 보호주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주구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세분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주구는 조례로 세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합용도기는 절대 세분증 못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지점 목적을 여러분은 꼭 읽어두셔야 돼. 특정용도 제한주구 지점 목적은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 청소년 보호 또 주거 환경 보호 이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정시설 위에 시설 특정시설 이 못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라든가 청소년 위에서 같은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 것이 특정용도 제한주구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용도주구 중 바로 이 복합용도주가 나요. 9번 복합용도주라는 게 최근에 도입됐는데 어느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바로 특정 복합용도주구로서 특정시설 입지를 완해가지고 그 시설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의 복합도를 높여주겠다. 그래 복합적인 토지용을 통하시키는 것이 복합용도주구인데 이것들이 시험에 또 잘 나와요. 복합용도주구 우리는 이 복합용도주구에 대하여 뜻을 꼭 새겨두셔야 돼요. 그 지역의 토지용을 좀 효율화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복합용도주로서 복합용도주가 측된 장소에서는 특정시설의 입지가 완화된다. 완화 완화 그게 다 포인트 지고 이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해서 지정하는 이 복합용도주는 세 가지 용도주이겠다 다시 합니다. 이왕에 이번 코스에서 한번 살펴보는 지메 이것 한번 써놓으세요. 일반 주거적 하고요. 그리고 일반 공업적 하고 계획괄적 이 세 가지 용도주이 안했다면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체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용도구역을 체크해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